안녕하세요. 호모사펜스의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주인가요? 이번에는 양조장 프레티넘과 웹툰 호랑이형님 그리고 CEO의 콜라보 맥주입니다. 이름은 무케의 순한 IPA입니다. 겉면에 웹툰 호랑이형님이 등장하는 무케가 그려져 있고요. 캔 위쪽부터 아래까지 꽉 차게 텍스트를 배치를 했네요. ABV가 4.7%, IBU가 35%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캔에도 보면 세션 IPA라고 적혀 있어요. 우선 시험부터 해볼까요? 마셔보겠습니다. 또 다른 옷 제가? 거품을 약간 일부러 내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일부러 좀 내는 거. 거칠게. 우리 살찐 돼지 만재 원장님이 항상 말하는 거. 거칠게 따르지면 돼요. 약간 삽살한 맛이 좀 확실히 혼맛이 딱 올라오고. 네, 확실히 혼맛이 올라오는데 또 가벼운 것 같기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네, 빛깔도 약간은 탁한 느낌이 있고요. 묵회 순환 IPA 스타일은 여기서도 써있지만 섹션 IPA이고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골든 에일에다가 혼맛을 더 강하게 내서 씁쓸하게 하면 섹션 IPA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미국에서 발명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국의 비터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변형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들이 가진 목적성이 아주 닮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터나 섹션 IPA 모두 호흡의 풍미를 그대로 느끼면서 알코올 도수는 낮게 만들어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찾아보시면 의외로 이런 타입의 맥주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스에서 나온 덕덕 구스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PA는 탄산감은 좀 없는 편이지만 호흡에서 기인한 쓴맛과 메가와 호흡향을 잘 살린 스타일인데요. IPA와 조금 다른 섹션 IPA는 가볍고 적당한 탄산감에 호흡의 쓴맛은 살리면서 메가의 향이 있지만 알코올 도수는 낮아서 마시기 편하게 여러 잔 마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MC조님께서 IPA를 원래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섹션 IPA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편하게 즐기기에 적당한 건가요? 부담없이 마시기에는 좋지만요. 그럼에도 저는 전통적인 IPA를 더 좋아하고요. 콜라 먹을 때 콜라 먹지 제로 콜라 이런 거 안 마시잖아요. 호랑이 형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제가 소개해드릴께요. 네이버 웹툰에서 2015년부터 연재 중인 이삼규 작가의 작품이고요. 시대극이면서 판타지 액션물이에요. 그래서 동물 작화가 매우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시대에 대한 고증도 잘 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의 만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휴제 기간이 있긴 했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짧게 말씀드리기에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산군이라는 호랑이가 1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이야기는 직접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주캔에 인쇄된 이 무캐라는 호랑이는 1부가 아니라 2부에 등장하는 호랑이고요. 그 거대 호랑이인 무커와 울라의 아들입니다. 프레티넘 양조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식 명칭은 프레티넘 크래프터 맥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압구정에서 마이크로 브로리로 시작했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국내 최초로 페이레를 생산한 곳이고요. 이후에 2015년도에는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한국 공장이 완공되면서 캠 맥주를 국내 출시하였고요. 양조장 엠블렘도 계속 변해왔는데요. 현재는 양조장의 탱크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쓰여 있는 프레티넘이라는 이름에는 백금의 의미 말고도 최고상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처럼 2014년도부터 세계 맥주 대회에 62곳에서 상을 받았고요.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양조장이기도 하니깐요. 프레티넘이라고 불릴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티넘 양조장 맥주는 여러분이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퇴근길, 인생에일, 골목대장점, 캠 맥주가 있고요. 또 페일에일, IPL, 골던에일, 오토밀, 스타우트, 화이트에일 같은 다양한 스타일 맥주 역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맥주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카스랑 화이트 같은 라이트라그밖에 모르신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콜라보 맥주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으니 참 다행이죠. 오늘도 콜라보 맥주인 무케 순환 IP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C조님, 이 맥주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나요? CU에서 구할 수 있고요. 4캠 만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관심권은 한국 크래프트 맥주와 같이 담으셔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맛있는 즐거움이 또 있으실 거예요. 가끔 금요일 밤에 한 잔씩 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번화 50몶 30몶 40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